이 트위바이스는 오늘은 트위바이스에 대한 남기인데요. 이 곡을 저희 오늘 중에 무대에서 연습을 하실 어린 친구들 한 번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은 무대에서 다행이고, 다행, 다행이고, 와, 내 남자친구가 이겼기 때문에 이 트위바이스에 대한 남기를 다시 한 번 해주신 거고요. 어린 친구들 여기서 신나는 댄스를 같이 한 번 쳐다듭니다. 어린 친구들 여기서 신나는 댄스를 같이 한 번 쳐다듭니다. 어린 친구들 여기서 신나는 댄스를 같이 한 번 쳐다듭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